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티로폼? 근데 이거 명칭 달라졌을걸. 스티로폼인가 봐. 너 기다리고 와도 내가 컴퓨터 모르게. 정신 명칭은 스타일로폼이잖아. 사람들이 스티로폼이라고 나는 스티로폼이라고 나네요. 영어로. 영어로 스티로폼이야? 아니잖아. 스티로폼 영어로. 뭔 소리야? 스티로폼이야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어. 스티로폼 영어. 또는 스티로폼. 또는 독일어. 스티로폼인지 한번 보자. 스티로폼. 바로 앞에 수빈이 어룩 좀 정리해줘요. 되게 많거든요. 강 lookin' 민초 먹어도 headquarters 파스타 치원ious. 스티로폼 Пон한 Después 간식 스티로폼하게ыв다는 entfer very doe. Ricardo 울 팀게tir이 cups 아주 leaking 아 지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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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이 이뤄진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 지레요? 뮤직뱅크에 있다면 아 지레요? 아 지레요? 아 지레요? 일본에 아 그래요? 라는 대답이 있었는데 제가 아예 헷갈려가지고 아 지레요? 입이 안 붙어서 작가님 저 이거 그래요 말고 진짜로 할래요? 네? 썸들 하세요? 네! 아 진짜요? 이러다가 읽었는데 아 지레요? 이러고 그래도 깜짝 놀라서 움찔하고 이어갔거든요 아무튼 호빈씨는 안 되어서 아 지레요? 아 지레요? 아 지레요? 아 지레요? 자 이거 하나로 이렇게 뻗는 거 아닌가? 아니 어제 가때내려면 손에 날씨가 시켰는데 왜? 요즘 너무 내는 거야 어제 유독 따라 아니 어제 유독 따라는 뭐라고 어제 따라 유독 어제 따라 유독 아 이거 화를 너무 내는 거야 어제 유독 따라 자 알겠습니다 엑트보이 무대 라이브 엑트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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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라이브 자체가 엑트보이 무대 라이브 엑트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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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쓴다고? 세 세 색이요? 그 무슨 체리, 체리 석 체리 ин 등어빵 머리 나로 머리부터 나는 머리부터 그것만ßen 마지막 온 어두절미 더 많이 겉절이 언절 Kath 너구 cada 석방아 봐요. 웃지마! 아까 전에 뭐 나한테 배우면 어쩌고 어쩌고 하면... 한 번 멋있게 말하려다가 실패하네. 수치스럽다. 웃지마! 아빠 분들 웃지마요. 어두절미. 어두일미. 웹툰 봤냐고요? 웹툰... 봤죠. 내가 1화까지밖에 아직 안 봤는데 웹툰 약간 뭔가... 누가... 약간 멤버를 약간 뭔가 좀 잘...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내 이름이 소리였나? 연주형 이름이... 유진. 벙규 이름이 비켄. 휴닝이 이름이... 아비스? 태현이 이름이... 태현이 이름이... 타히? 뭐였지? 타... 타호? 타요? 타히? 뭐였지? 타요? 앨범 인트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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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닙니다. 앨범 인트로의 제이크 내레이션. 한번 부탁드려요. 앨범 인트로의 차이... 미안해요. 아닙니다. 오늘이 저는 연준이 형... 니기랑 연준이... 아니 니기랑 연준이... 저기 뭐야. 니기랑 주기 닮았잖아. 니기랑 연준이... 아니 니기랑 연준이... 아니 니기랑 연준이 돼. 아니 제가 안경을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래도 연준이 형처럼... 그린라이트... 오로라이트... 그린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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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이트...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하지 않나 학교에서? 어? 보이스카우트 해본 사람? 난 안 했어. 나 한 번 더 해봤어. 나 안 했어. 그 아람반 아니야 아람반? 그치. 아... 아만따? 아람반. 아반반? 아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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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반이 뭐야? 아람반을 몰라? 처음 듣는데. 보이스카우트... 아... 아만따? 아람반. 아반반? 연... 연주는... 디파크리오의... 나쁜 버전이야. 디파크리오의... 네. 너무너무 당황...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 지금. 네. 진짜... 그냥 파프리카. 파프리카야 안 돼. 연주는 디파크리오의 나쁜 버전이라고. 디파크리오가 약간 파프리오의... 빅마우스 봤냐고요? 빅마우스가 뭔데요? 빅마우스가... 몰라. 드라마 제목이야. 근데 요즘 그거 엄청 재밌다봐요. 수리... 수리검? 숭남? 뭐... 뭐 수리검? 수리... 수리 뭐 있던데? 수리... 수리... 진짜 짜증나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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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남. 수리남? 수리남? 아 수리... 넷플릭스인가 뭐 거기서 요즘 엄청 화제작이라던데? 근데 이게 진짜 재밌대. 수리검? 수리남? 수리검? 수리남? 오로움. 오로웜. 오로움. 오로움. 월오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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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대박이다. 그럼 월요 영상에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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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뿌리소서 야야야